오우, 누가 이길까? 아, 안 돼! 아, 왜요, 왜요! 보여줘, 보여줘! 아, 진짜 안 돼! 안 되겠다. 우리 최강대원을 뽑아야겠다. 우리끼리? 최강대원? 설아야, 지금 뭐해? 지금 우리 집 올 수 있어? 비키야, 뭐해? 어, 백설아 왔어. 이게 다 뭐야? 아, 이거? 최강대원 선발전. 최강대원 선발전? 여기서 최강대원이 누군지 뽑는 거야. 누가? 내가? 응, 너랑 나랑 대결하는 거지. 갑자기 내가 너랑 대결을 해야 한다고? 어, 왜지? 게임은 간단합니다. 이 식탁을 후방포복으로 지나간 후 베란다를 지나, 창문을 넘는다. 핫빛으로 달려가 핫빛을 다 터트린 후 방에서 나와 보수볼 위에 올라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10회 후 결승전으로 달려가 완주 버튼을 터치하면 완료! 시간을 재는 후 더 빠르게 도착한 대원이 최강대원으로 선발됩니다. 아, 근데 그걸 지금 하라고? 게임 이해했습니까? 아,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가 잘... 자, 그럼 오비키대원부터 준비! 잠시만 ilust 86 강철부대 오비키대원 준비 완료 이게 식탁의 숙소 전 지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빨리 처리하고 싶다 펜트 준비 시작! 후방포복으로 들어가Engine 후방포부! 후방포부! 아무래도 제가 몸이 얇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와! 엄청난 속도입니다! 후방포부까지 30초 안 걸렸어요 베란다를 달립니다! 베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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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빠르다 진짜! 어? 무슨 일이죠? 창문이 안 열려요! 아! 창문이 안 열립니다!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여기서 창문이 안 열 뒷줄이야 미처 생각 못했어요 어떡해 오! 열렸습니다! 와! 창문에서 1분 지났습니다! 창문에서 1분! 오! 피키 화이팅! 자! 이제 팝빛으로 가죠 팝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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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좋아요! 속도 좋아요! 좋아요! 우와! 빠르다! 팝빛은 저희가 계속 하던 훈련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! 완료! 후! 달립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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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습을 위로! 보습을! 보습을 위로! 어! 오! 피키! 하하! 못 보겠어! 힘 빠졌어요! 힘 빠졌어! 끝 됐다! 아! 여기서 끝인가?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창문 열 때 거기서 체력을 많이 있었던 터라 오! 피키! 일어나! 일어납니다! 일어납니다! 오비키! 일어납니다! 오! 피키! 일어납니다! 오! 피키! 일어납니다! 와! 멘탈 나갔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한다는 게 역시 요! 피키다! 화이팅! 아홉! 열! 마무리 버튼은! 3분 22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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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 갑작스럽지만 이왕 하는 거 다 부셔버리자 후방 포벽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보여줘야겠다. 준비 시작! 오 백설아 달립니다. 백설아 달립니다. 백설아 달립니다. 와 빠릅니다. 엄청 빠릅니다. 와! 왜요?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지금 20초 지났습니다. 후방 포벽에서 다 찢었다. 다 찢어놨다. 후방 포벽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서 제가 많이 잡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 백설아 달리기도 잘한단 말이야. 몰라요. 몰라요. 진짜 이거 모르는 거다. 진짜. 창문 열어야죠. 창문 열어야죠. 창문! 아 저거 잘 안 열려. 잘 열려? 뭐야? 와! 아! 이거 좋은데요? 이러면 내가 뭐가 돼. 아무래도 먼저 한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나. 딱 거기서 힘을 빡 주고 들어가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들어가서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아... 이대로 지는 건가? 팝빛으로 가야죠. 팝빛으로! 팝빛으로! 오! 팝빛 끝났습니다. 달립니다! 여유가 있었었는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잘하시더라고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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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립니다! 백설아 대원! 이거 모른다. 이거 모른다. 여기서 모른다.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? 포티의써 because 정리하는Talk 그리고 처음에 보는 구간이어서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이었어요. 의외의 재능을 저도 발견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. 엄청 잘해! 오 유영은 신인데. 백설화 화이팅 와 스피드 장난 아닙니다 진짜 3분 15초 최강대왕은? 백설화 대왕은? 백설화 대왕은? 백설화 대왕은? 최강대왕으로 선반된 백설화 대왕은? 베네피트 이 주어집니다 오 베네피트 이 뭐야? 그 엄청난 베네피트 아 뭐에요 왜 다우마야 곤다면서요 곤다면서요 아 장난까냐 여러분 다우마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여자 강철부대 재밌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음편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아마 다음편은 스케일이 더 커질거에요 맞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자 강철부대 최강대왕 뽑기 zei teo thousands 저 하늘의 다이처럼 수두운 별처럼 활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순 자ziel고 우리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끼리